띵 아 키튜 닭다 아 띵 욕 욕 욕 욕 욕 욕 그리고 음 영혼은 무슨 맛이야 영혼 진짜 맛있어 어떤 맛이야 맛있어 먹어봐 어떻게 먹어 타르 타르 어 맛있는데 이렇게 사먹어 응 생긴거 몰라, 난 안 들었어 몰라 저 꼬토르가 가지고 있지 꼬토르!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맞아? 후회 없을 거야 괜찮죠? 응 아니네 왜 안 하려졌어? 네? 이미 안 드셨어요 맛있다! peł퍽 으흠흠흠흠흠 하하하하 으유 저희 자전거 자전거 타고 좋아해요 감사해요 해본적을 못하잖아 마음이 당황해 자전거 타고 펜치를 해 본적이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안했어요? 나 수생 때 저희들이 자전거 타고 어헉 맞아 맞아 페트렌덤 때 매니저님이 맞았 맞아요 그런데 그냥 안맞어요 그냥 머리랑 들어갔어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지나간 거야 내가 그때 마지막에 왔는데 나 흰 단보를 딱 건너는데 방금... 밀리언입니다 밀리언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매니저한테 전화도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바꿔 그냥 잡혔어요 잡혔어가지고 밀리언니랑 같이 찍고 있나요? 같이 가서 라면 먹으면 라면을 담아서 또한 그 granting 아직 안 나오는 사축이다 아니예요 밀리랄랄랄랄